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6월 20일 수요일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식시황 오늘 좀 시간 늦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늦게 시작했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 플러스 1.02% 상승 코스닥 시장 플러스 3.04% 상승했습니다. 자 닥터케이가 전일 여기 저점 부위는 아마 지지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그리고 반드시 좀 지지해 줘야 된다 했는데 다행히 양대시장 지지해야 될 권력에서 잘 지지를 해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자 오늘 매수세가 쪼록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거래소에서 플러스 1,144억 매수 들어왔구요. 코스닥에서는 기간 외국인 상당히 큰 규모로 플러스 1,553억 플러스 1,124억 매수해 주니 상당히 오늘 코스닥 종목은 낙폭을 많이 만회해서 3% 상승을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선물 코어를 매도를 334억 했어요. 이것이 상당히 지금 현재 어떤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많이 지금 옵션 시장에서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지해야 될 선 여기가 밀렸었는데 양봉을 세우면서 강하게 들어 올렸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들어 올려야 위로 상승으로 반등 시도 나오기 좋다 했는데 양대 시장 강하게 반등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행이다 말씀 드리겠구요. 자 프로그램 매수도 보시면 프로그램은 고스피는 매수 쪽으로 가다가 장막판에 좀 밀려버렸고 고스닥은 보게 되면 전체 순 매수로 끝난 그런 하루입니다. 여기 보시면 고스닥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상승 갔죠. 그러니까 고스닥이 오늘 강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주식을 방송하는 그런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남겨 놓은 부분도 있는데 끼워 맞추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구요. 닥터케인은 매일매일 체크하는 지표 내지는 리스트가 있다. 기간 외국인의 매수세 프로그램 매수세 그리고 선물 현물 간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베이스스가 콘텐츠인지 아니면 백오데이션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선물이 매수세로 들어오는 것인지 콜옵션 푸드옵션 현황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끼워 맞추기를 한다면 상당히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아 상당히 어저께 낙포 있었던 종목 특히 바이오주 오늘 급반동이었습니다. 야 참 어저께 만약에 선제적으로 좋지 못했던 분들을 오늘 이렇게 급반동 넣으니까 참 아찔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시장 변동성 강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청 상위 종목들 개별 종목들 체크해보자면요. 닥터케이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방송에 분명히 닥터케이와 카톡으로 주고받는 분 계실 겁니다. SK하이닉스 농심 신세계 체크를 좀 해드렸는데 그건 나중에 체크해보도록 하구요. 자 IT 코스닥 IT 그리고 조선 건설 철강 증권 그리고 특히 바이오주 상당히 급반동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닥터케이가 말씀드렸던 종목 하이닉스 분명히 여기서 살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반동시도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만약에 사지 못했다면 눌리목주면 적극적으로 사라 그렇게 제가 시그너를 드렸구요. 그런 부분들 분명히 제가 이야기한 사실이 있구요. 그 다음에 신세계 말씀드렸죠. 신세계 여기 364,000원 오면 살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자 거기까지는 오지 못하고 반드시 또 나왔으니 뭐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겠지만 닥터케이가 관심있게 보는 종목 아 그게 추세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농심은 오늘 살 수 있다 여기에 딱 표혀드렸습니다. 그죠 올라갔죠 올라갔습니다. 거짓말이면 밑에 쌍욕을 달아도 좋습니다. 우리 채팅방 회원들 쌍욕을 남겨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이오주 정말 강한 상승세 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낙폭과 대 닥터케이가 분명히 이렇게 그려드렸습니다. 여기가 추세선 하단이고 여기 지지할 가능성은 없다. 양봉 서는 거 보자. 그 이전에는 비중 느리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양봉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관심있게 보는 종목들 아까 닥터케이가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 내지는 신세계 농심 그리고 바이오주는 닥터케이는 오늘 오전까지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기간이 조정기간이 더 필요했는데 오늘 급반등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따라간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닥터케이 기준은 그게 아니었다. 그리고 오늘 닥터케이가 분명히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닥터케이 온라인 트레이닝 센터 어제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작했는데요. 오늘 개인적인 볼일 때문에 7시 이전에 절대 방송할 수 없다 말씀드렸고 오늘 상당히 좀 제가 바빴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자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닥터케이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신뢰가 간다 생각하시면 지속적으로 복귀해 보시고 받아들일 부분 있다 생각하시면 받아들이시면 될 테고요. 헛소리 하네 아니면 끼어맞추기 하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다른 잘하시는 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닥터케이가 잘한다 말씀드린 적도 없고 여러분들께 힘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방송한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마무리 짓자면요. 내일도 지속적으로 상승 시도는 와야 된다. 여기 2342는 여기에 지지했던 권역이고 낙포커스나 반등 시도 강하게 나오고 상승 시도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낙포과대에 의한 상승 시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분석도 해드렸습니다. 낙포 이정도에서는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여기 부위처럼 강하게 갈수록 좋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봉이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밑으로 빠진게 정상인데 강하게 들어 올렸잖아요. 다시 여기까지 862까지는 코스닥 종목 상승할 여력 충분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기관외국인의 오늘처럼 쌍그레 매수세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성결 조건이다. 여러분들 닥터 K가 늘 말씀드리는 말씀들이 비교적 반복되는 게 많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루틴인 것입니다. 기관외국인이 양대 시장 중에 어디에 매수를 집중하고 있느냐. 선물을 환매수 내지는 매수를 하고 있느냐. 콜옵션, 푸드옵션, 옵션 매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는 수매수 지속 중이냐 아니냐. 그리고 시장장 중에 미국의 해외선물은 지금 플러스 중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야간선물 시장에 보면 마이너스 0.26%로 약하게 조정 중이고요. 미국 다우선물은 마이너스 0.15% 하락. 나스닥선물은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스닥이 훨씬 강하다는 분석은 유교하고요. 여기서 수도 받는 것은 지지권이기 때문에 수도 받고 있는데 나중에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나스닥은 여기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죠. 내일 강하게 상승 시도 계속 나올 때 기간 외국인 쌍그리 매수세 들어오면 더 좋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닥터케이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매일매일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 반드시 좀 체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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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